하필이면 네 절망과 슬픔이 내게만 보여질까 왜 하필이면 네 흐르던 눈물이 내 손에 닿은 걸까 눈을 감아도 보지 않아도 그 모습이 아름거려 한 번만 날 한 번만 날 기대면 안 될까 우리 호텔로 가자 네 학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겠니? 참 주 기쁨이랑 사귀면서 외롭기는지 인간의 깊은 외로움은 기가 아냐? 나는 매일 시험을 인생하고 끝이 언젠지 진단받을 수 없는 시험 정신의 인생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출력 내 마음을 버릴게 악보의 결과를 좋아하시는 건가? 난 두려움을 펼쳐봐 그래도 누가 우렁해 간단하지 괜히 짐을 걸어줄게 내 눈 보다 떠나 강의 전을 벗길 때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시험까지 어떻게 된 거야 4천 원이 신을 걸까? 내 눈을 매겨 목소리나 상태버릴게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근데 아까부터 왜 계속 내 옆에 붙어있어요? 뭐? 붙어? 야 이 아인이랑 술 한 잔 하고 싶은 남자들이 대한민국에 아 나 진짜 어리처럼 없네 왜? 또 뭐? 진짜 나랑 뽀뽀한 그 녀아 맞아요 뭐하는 거야? 분명인가 봐요 대스티니겠지 아 알아요 아 장난 많이 날아둔 걸까 남은 땅 화순 하늘 오우 하하하하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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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워 아, 더워 나 이거 좀 벗겨줘요 어? 이거 해 아잉 아, 누가 아, 벗겨줘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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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꺼지는 못해? 대하일 좀 취하긴 했나보네 털이라고 안하고 이런데 기다려 내 슬픔이 끝날 때까지